현대 자동차 그룹이 전기차 시장에서 저가 경쟁에 적극 뛰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회사는 그동안 고급화 전략으로 수익성을 높여왔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전기차 시장에서 저가 모델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차 그룹은 해외 시장에서 저가 모델 출시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실적 발표와 함께 진행한 컨퍼런스콜에서 인센티브 절감 우호적인 환율 영향으로 매출이 상승하고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현상으로 고급차 위주 판매 전략을 썼던 점도 유효하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현대차는 실제 연간 영업이익 증감 사유로 믹스 개선 등을 언급했습니다. 믹스 개선이란 고부가 가치 차량 중심으로 판매 비중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격 효과 또한 차량 가격 인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믹스 개선과 유사한 효과를 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저가 전략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경쟁사들이 할인 정책을 펴는 것도 양사만 고가 정책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대차 유럽법인 마케팅 책임자인 크리스토프 호프만은 인터뷰에서 현대차가 폭스바겐, 스코다, 쿠프라 등이 개발 중인 보급형 전기차와 경쟁하기 위한 신차를 선보일 계획으로 판매 가격 목표는 약 2,680만원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다음 달 프라하에서 열린 유럽 콩그레스에서는 아이오닉2로 불릴 보급형 전기차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신차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해석됩니다.